리더를 보면서 계속 날개 달까? 응납이 이거 하고 파워 밸런스, 밸런스 맞춰줘야 돼 드디어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캡틴킴의 경비행기 캡틴의 합류로 비로소 편대비행이 완성됐습니다 촬영을 위한 마지막 비행기까지 합류 완료 와, 나라지기 가득하여 우와, 현대비행이야 와, 진짜 멋있다 오우 뉴질랜드 청정 하늘을 수놓은 하늘길 크루의 찬란한 경비행기의 향연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하늘을 유영하는 하늘길 크루 하늘길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의 가장 특별한 자유가 아닐까요? remember 이제 dou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